21세기의 키워드로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역사 대자뷰 오늘도 공간역사연구소 박광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정림님께서요. 역사 대자뷰 하는 날이네요. 많이 기다려지는 날입니다. 아프간 대통령 바리바리 돈다발 들고 도망갔는데 우리나라 왕은 말 타고 도망갔을 텐데 뭘 챙기고 갔을까요? 라고 하시면서 우리나라의 왕 선조에 대한 이야기 하시면서 과거 역사와 지금의 역사를 연결시켜주셨는데 선견 지명이 있으셨나 봐요. 오늘 역사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슬람 무장조직인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면서 충격적인 보도들이 최근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아비규환 속에서 대통령은 자동차로 세대 분량인가요? 돈다발을 싸두고 해외로 도피했다 하는 뉴스가 도착했습니다. 이 장면이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역사에서도 조금 비슷하게 느껴지는 풍경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불에서 탈출한 이슬람 탈레반의 공격을 피해서 탈출했다고 하는데 국민들보다 먼저 탈출했잖아요.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이.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실은 이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주시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실망, 충격을 주지 않았을까 싶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사에서도 드물지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한 나라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국민들, 백성들을 먼저 버리고 탈출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저항의식을 약화시킨다고 볼 수가 있고요. 대개 이런 탈출 피란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략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황의 급격한 악화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선시대 선조, 인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인조가 사실은 탈출만 잘해서 강화도로 들어갔더라면 병자호란의 국면이 달라졌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까운 시기로 보면 6.25 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을 급하게 탈출하고 또 인도교를 폭파함으로써 그 충격이 6.25 초기 어떤 전황에 굉장한 악화를 미쳤다는 점에서 사실은 남의 나라 이야기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역사에서도 참담하고 비극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런 얘기들은 널리 또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비록 왕의 피란이라는 어떤 참담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 과정이 조금은 달랐고 또 한편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다른 어떤 정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이 있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 특히 고려 현종이 2차 거란의 침입에 맞서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상황에 맞아서 이제 피란을 갔던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단순한 어떤 몸보신을 위한 피난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떤 전략적인 어떤 고민을 했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상황을 바꿨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려 현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왕입니까? 고려 현종. 고려 현종 하면은 그 거란 2차 3차 침입에 나오는 왕이라는 점에서 익숙한 듯 하지만 막상 어떤 왕인지는 거의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왕이 이제 어떻게 올라갔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태어날 때가 좀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태조의 여덟째 아들인 왕욱이라는 인물이고요. 어머니는 경종의 비인 헌정왕우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경종의 아들이어야 되는데 경종의 비의 아들이며 왕욱의 아들이니까 사실은 이 둘이 일종의 불륜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7살 나이로 경종이 일찍 죽은 뒤에 헌정왕우가 숙붓벌인 왕욱을 만나서 그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바로 현종입니다. 그러니까 현종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뭔가 사람들에게 조금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더 불행스러운 건 어쨌든 왕욱이 현종을 낳다가 숨을 거두고 그다음에 당시 왕이었던 성중 이사실을 알고 크게 노해서 왕욱을 경남으로 사천으로 귀양을 보내서 5살 때 아버지마저 죽음으로써 일종의 고아가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고 그의 어떤 생부마저도 귀양을 가서 사망하게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왕과는 거리가 멀었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데 고려의 정국이 급변하게 되면서 왕이 오르게 되죠. 널리 알려진 것처럼 이제 강조라는 인물이 난을 일으킵니다. 당시 이제 목종 천추태후 사이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천추태후가 목종이 아닌 자신의 아들을 그러니까 김치양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왕에 올리려고 하는 과정이 문제가 되면서 강조가 그거를 진압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목종의 명을 어기게 되면서 결국은 천추태후를 귀양 보내고 목종은 죽이게 됩니다. 복잡하군요. 권력 싸움이.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누군가 좀 근처에 있는 사람을 왕에 올려야 되는데 그때 이제 스님으로서 절에 있었던 현종을 청년이었던 현종을 왕에 올리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종이라는 임금으로 이제 즉위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널리 알려진 것처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란의 2차 침입이 1년 만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란에서는 아니 그 나라에서는 고려에서는 신하가 왕을 죽여도 가만히 있다니 하면서 이제 그거를 이유로 이제 침략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1차 침입 때 소손령과 이제 그 서희가 회담을 하게 되면서 강동 6주를 취득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란에 인사를 드리러 가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불만을 결국은 이제 이 침략으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되고 처음에는 고려군이 대응을 잘합니다. 강조가 장군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계속 연전연승을 하는 사이에 강조가 약간 자만에 빠진 상황에서 기습을 막지 못해서 결국 강조가 잡혀서 죽게 되면서 전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서경, 평양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이제 개경에 도착을 하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고려의 신하들이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항복을 주장을 합니다. 항복이 이렇게 쉽나요? 한왕조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어떻게 보면 노대신이었던 참을 수 없었던 분이 한 분이 있는데 강감찬. 강감찬. 아직은 장군 아니시고요. 강감찬. 이때는 장군이 아닙니까? 네. 강감찬이 나서서 얘기를 하기를 지금 우리 군세가 부족하긴 하지만 버틸 수 있다. 그리고 저들이 원하는 강조가 죽었으니 명분도 사라졌으니 일시로 몸을 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제 피란길에 오르게 되는데요. 왕이 피란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통성도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상황이 급변하니까 따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문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50명 정도의 사람들만 왕을 호위하게 되면서 말 그대로 정말 초라한 피란길이 되는데 보통 이제 왕이 피란길을 몽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뜻이 먼지를 뒤집어 쓴다는 뜻이에요. 먼지를 뒤집어 쓴다. 그러니까 그 말대로 이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어떻게 보면 개경을 떠나서 남하를 해서 거란의 어떤 손길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단순하게 자기만 살겠다라고 피난을 간 게 아니라 항복은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 몸을 피한다.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피날 행렬도 약수하다 보니까 이제 언제 변을 당해도 이게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움직이는 한 시간, 한 시간이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었는데요. 또 그 와중에서도 처리할 부분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경기도 일대 양주에 도착을 했을 때 이제 하공진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제가 협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 협상을 하게 되고 마침 이제 어떻게 보면 1차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했던 거란군은 하공진의 협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철군 여부를 결정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양규가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면서 나중에 이제 거란군은 철규를 하게 되니까 사실은 2차 침입에서 어떻게 보면은 양주에 도착해서 하공진을 만나면서 긴급한 위험은 어떻게 보면 벗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시간을 벌어준 거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공진이 들어가서 다시 돌아오질 못합니다. 억류가 됩니다. 아, 너는 이제 볼모로 잡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소식을 들었더니 그 50명의 군사들이 다시 줄어들어서 한 10명 안팎까지밖에 안 남게 되고요. 왕의 피난길에 10명.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외부에 어떻게 보면은 특별하게 이제 공을 세우려고 하는 존재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이제 그 군사들에게 표식을 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다행스럽게 이제 공주에 가서는 김은부라는 사람이 좀 호의를 얻게 됩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이제 긴급한 상황에서 빠져나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고려의 현정입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비입니다. 런어웨이.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KBS E라디오 김태원의 프리웨이. 역사 데자뷰 박광일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본조비의 런어웨이였습니다. 자, 고려 현정의 거란 2차 침입에 대한 피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자,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공주에서 잠깐 여유를 누릴 수 있었는데 이후에 피난길 어떻게 이제 전개가 되고 또 마무리가 됩니까? 뜻밖의 전주에서 위기를 맞이합니다. 전주에서. 네, 전주를 고려사 기록을 보면 여기는 백제의 기운이 남아있는 동네다. 후백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려 조정에 대해서 그가 늘 지지하는 그런 어떤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여기 절도사였던 조윤겸이라는 인물이 현정을 어떻게 보면 회유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세력 안에 두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왕을 만나는데 군복을 입고 나옵니다. 왕을 만나는데 군복을 입고 나와요. 약간 좀 위험하게 비춰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왕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옆 동네로 피신을 했더니 군사들을 이끌고 역시 와서 포위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신하에게서 탈출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전주를 나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시 향했던 곳이 나주입니다. 나주.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아마 전주까지로 생각을 했을 텐데 전주가 안전하지 못해서 나주로 가게 됐던 것 같고 나주는 같은 전라도 지역이긴 하지만 굉장히 친고려적인 그러니까 후삼국이 쟁패할 때도 고려의 땅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왕이었던 혜중의 어머니였던 장화왕후의 출신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주에서는 비교적 환대를 받으면서 한 5일 정도 지났는데 마침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규의 공격을 받으면서 거란군이 철군을 했다는 소식이 이때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 한 5일 정도 더 머물렀다가 10일 뒤에 이제 나주를 떠나서 다시 개경으로 환도를 하게 되죠. 현중의 몸을 피신하고 있는 사이에 양규가 이제 전선에서 선전을 거두게 되고 그러면서 거란군이 이제 떠나면서 드디어 이제 개경으로 복귀하게 된다. 피난길에서 돌아온 이후에 뭔가 좀 변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큰 일을 겪고 돌아왔으면. 그렇죠. 그래서 국방과 관련해서 한 3가지 정도 큰 어떤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군사력의 강화입니다. 비록 이제 철군은 했다고는 하지만 다시 쳐들어올 가능성이 있게 되고요. 그렇겠죠. 그러면서 이제 강감찬의 진원을 받아들여서 군사력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크게 이제 성과를 거두게 되는데요. 한 6년, 7년 뒤에 있었던 제3차 침입에서는 이제 거란군의 소배합이 끌고 온 군대가 한 10만, 또 기록에 따르면 12만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엄청나군요. 여기에 맞서는 고려군은 20만이 넘었습니다. 아, 강군을 양성해놓고 있었군요. 이미. 네. 더 나아가서 그 당시 최고 지휘자가 이제는 강감찬 장군. 그 다음에 이제 강민첨, 김종현 장군이 이끄는 유능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초반부터 거란군을 압도하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결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귀주대첩이겠다. 이렇게 보신다면 이 1차 침입 이후에 현종이 느꼈던 국방의 위협을 어떻게 보면 국방력 강화로 대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전주에 가서 느꼈던 그런 당혹스러움이 사실은 개경의 힘이 지방까지 전해지지 않는다. 토호들에게 미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행정구역이 개편을 이제 염두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 지역이 두 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당시에는 여기가 이제 전라북도 지역은 강남도, 그 다음에 전남 지역은 해양도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행정구역의 의미는 없이 그냥 전주가 중심지였고 나주가 중심지였거든요. 이 둘을 묶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이름이 뭐가 되냐면 전주의 전자, 나주의 나자를 따서 전라도라는 이름입니다. 그게 그래서 전라도라는 이름이 되는군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행정구역 가운데 가장 오래된 지명이 이제 1018년에 만들어진 전라도가 되고요. 이때부터 이제 한 100여 년 넘게 지속이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행정구역의 이름들이 하나씩 둘씩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전라도 이름의 유래만 하나 기억하고 가도 저 역사 데자뷰에서 배울 거 다 배운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나중에 만들어진 경상도 같은 경우는 경주상주의 앞글자를 땄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수도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역시 이제 강감찬의 진원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결국은 수도 방어를 하는 것. 그러니까 왕이 수도에서 최후에 어떻게 보면 결전을 벌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모로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상황이고 또 백성들이 바라지 않는 바인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요새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로참성이라고 하는 중성이 있었는데 이거를 둘러싸는 외곽의 나성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무려 20년이 넘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23km 이르는 우리 역사상 가장 긴 도성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이제 바깥쪽에는 나성, 안에는 중성, 그 다음에 그 안에는 궁성과 황성이 들어서면서 개경 자체가 요새화되는 작업. 그러면서 앞으로는 다시는 피난을 가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이 나성 공사를 통해서 드러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현종이 즉위하자마자 맞았던 피난, 나주로 갔던 어떤 몽진길은 그것이 단순한 하나의 어떤 역사사건 에피소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경험으로 삼아서 역사의 교훈으로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정책의 어떤 실현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연후 피난길과는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려의 현종 참 대단하네요. 본의 아닌 왕위에 오른 뒤에 수많은 어떤 환란을 겪고 나서 고려의 어떤 정치체제와 군사정책을 확립시키는 도성의 어떤 방어체제를 수립하는 그런 어떤 업적을 남기게 되는 그런 임금이 되는군요. 네. 그래서 고려 중기에 어떻게 보면 안정기를 만들었고 동아시아 균형의 추를 만들었던 임금이 바로 현종이다라는 평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의 합성화라고 오늘 알려주셨습니다. 자 역사 데자뷰 오늘은 아프리카니스탄에서 탈출한 가니 대통령 사례를 통해 고려의 현종의 피난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공간역사연구소 박광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